뭐든지 내 무서운 건 없다. 제가 얘기할 때마다 늘 고민하는 게 오늘은 가서 서는 시간은 어떻게 있을까. 저도 이제 TV에서 본 거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죠. 노력을 하시네요 많이. 놀이는 게임은 뭘 할 거냐면요. 백년손님 뭐 자기야 백년손님 그러면 자기야 백년손님 자기야 백년손님 자기야 백년손님. 그거 저기 순서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. 고음이 그나우 웃음이 남아서 못할 것 같은데.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백년손님 일곱 글자가 타는 게 자기 자는 왜 붙여 백년손님은 그냥 백년손님. 네 글자만 하자고 그럼 해봐요. 백. 앞에 뭐야. 누구야. 오 드디어 김소바님. 한숨을 떠나오세요. 한숨 안 하시는데. 용갈이 용갈이. 아직까진 마음이 무겁죠. 처방에 가서 일괄이. 저 혼이라고 좋았었는데. 상상만 해도. 저 봐봐. 야 간대기 뿌아지. 야 간대기 뿌아지. 어 장인사론. 네? 안녕하십니까. 어. 아유 왔자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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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늘만 돌아다니면 어떡해. 싫어는 어떡하고. 어? 건강하셨어요? 그래. 예예예. 얼굴 좋은데. 장모님은요? 그거 매주에 요가한다고. 아 요가하세요? 아 요가하세요. 요가. 비 오시는데.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. 비도 오르니까. 알겠습니다. 얼른 가전. 예 알겠습니다. 예 알겠습니다. 예. 끝날 거예요. 아 장모님도 싫어. 근데 일이 있어서 다행이네요. 왜 장모님도 그렇게 놀래요? 오. 아우 왜 나있지. 아 근데 내려오실 때 제가 어떻게. 마중 나오는지 아시는 것 같았어요? 우에서 보니까는. 아 위에서. 2층에서 있었는데 우에서 보니까. 난 올 줄은 몰랐는데. 위에서 보니까. 아 우리 사회 왔다고 내가 그랬는데. 아, 위에 내려오실 때 보셨구나. 나는 말을 좀 나눠서 해야 해요. 이렇게 침묵이 있으니까. 저럴 때는 벌레라도 들어왔으면 해요. 화제가 되니까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뭐 금방 해고 왔어. 물 안 들어가고. 왜 안 들어가고. 안 본 척해. 저번 주에 이거 이렇게 없었는데. 이게 뭐야? 수세미. 수세미. 분위기 있다, 저렇게 안. 아, 예쁘다. 김 서방, 식사 여기. 네. 얼큰한 등갈. 아, 좋죠. 등갈비찜. 맛있어. 매운 등갈비찜. 아, 우리도 뭐 좀 슬쩍슬쩍 먹으면 안 돼요? 미치겠네요, 이거 보니까. 아, 매워. 아, 매워. 아, 매워. 정모님, 이게 매운 거 괜찮으세요? 아, 매워. 아, 매워. 아, 매워. 아, 매워. 아, 이건 무조건 자네 입맛에만 막상 만들어 놓은 거야. 저는 뭐 그냥 편안합니다, 그냥. 아, 뭐 사이가 좋다니까 나아. 아, 그러면 잘 된다. 이게 하나, 나도. 드러보자. 아, 시리얼이 맛있다. 장인어른 맛. 나는 더 못 먹겠다. 아, 엄청 예쁘게 잘 먹으시네. 잘 드시네요, 김소방님은. 김소방님 고추먹기 대회 1등인 사람이 2등 잡혀 있어요. 그 정도? 이제 어머니가 아시고 이제 뵙게.